너 캐짐이 뭔지 알아? 캐짐? 그게 뭐임? 캐피탈 같은 건가? 캐짐은 새로운 기술이나 전자기기들이 마이너한 상태에서 대중화로 넘어갈 때 초기에 수요가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현상을 의미해 아하, 그럼 대중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럼 뭐, 얼리어답터처럼 초기 사용자들만 좋아하는 물건으로 남는 거지 VR이나 세그웨이 같은 게 그런 대표적인 예인 거야 아, 약간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느낌인 건가? 맞아, 그런 거지. 지금은 전기차가 그 위치에 있는데 이제 대중화가 잘 이뤄진다면 주변에서 많이들 볼 수 있겠지? 근데 전기차 비싸지 않음? 그치, 그런 게 캐짐에 빠지게 되는 이유 중 하나야 초기엔 불안정해서 불편하고 수요가 없으니 비싸지고 그러면서 캐짐에 빠지는 거야 아하, 이제 캐짐이 뭔지 잘 알 것 같아